아니면 끝나고 진짜 재밌는 게임 나 하나 아는데 철권? 개뎀? 개뎀 너 요즘 안 하잖아 맞아 재미러 한 말이야 인준아 왜 그래? 왜 그렇게 압박 튀어? 아 대안을 얘기해봐 그러면 네가 아 괜찮은데 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와야지 중력아 너무 약간 그 음 왜 듣다 말고 너의 의견만 그렇게 내세워?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어 나 솔직히 인준이한테 색안경 있긴 해 저 새끼 말만 하면 반박한다는데 내 머릿속에 인식이 있어 어 정확히 파악했네 응 근데 중력아 보통 100이면 100 너는 그런 말 하더라 너라고 크게 다르진 않아 어? 아 역시 왜 웃어요? 아니 아니 나 방금 재밌는 거 봤어 아 그래? 뭐? 뭔 일이나보네 뭐? 뭐 혼자 봐? 아 나도 재밌는 거 보긴 했어 그 방금 뭐? 뭐? 야 진짜 재밌는 거 이거랑 다 퇴진다고 왜 좀 안 들어가 야 아버님 제가 진짜 이익인가요? 아니 형 재밌다 뭐? 이거 궁금해 보이지 않나요? 어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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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부터 할까 했는데 저 혼자서 못해서 알았던 거거든요 뭐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서바이벌이요 아 근데 개웃기긴 하겠다 마법천자문 서바이벌이 어디 있는 거야? 제가 운영장 채팅창에 올렸잖아요 와 뭐야? 마법천자문 마법천자문 터진 거 이거 지리긴 하네 터진 폭 개웃기 아 이거 대결이야? 대전이야? 아 근데 재밌어 보이긴 하는데? PVP야 PVP 태극철권 저게 천자문이 어디지 바람국 약속의 마을 근데 실 마법천자문을 안 봐서 하나도 공감 안 되는데 마법천자문 안 봤어? 마법천자문을 안 봤어? 아니 악어씨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 문화생활을 어떻게 지긴 거야? 아니 마법천자문 안 본가면 왕따당하지 않아? 진짜? 아니 근본 개떨어지는데 학교 한 번 안 배웠어? 안 봤어 너희들 그 형도 다 봤냐고 형 저거 팔급판자야 팔급판자 아니 니 코믹메이플은 봤냐? 아니 그 패딩으로 그룹만날 나와라 두먹거나 아니 코믹메이플 너도 그걸 안 봤다고? 넌 코믹메이플 안 봤어? 진짜 안 나왔나 본데요? 저게 나라는 책이 없냐? 뭐 마법천자문에 핑맨이A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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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N 전사 눈 뜨고 있어? 안 뜨고 있어? 가도 눈 뜨고 있어? 오오 그럼 도적 이름 뭐야? 도적 이름? 도적 아 이새끼 아누루 아누루 뭔데? 아누루 어떻게 해요 아직도 아누루를 모르는게 비응신이지 아누루가 뭔데? 도도 칼자국 어디나있어 얼굴에 오른쪽 뺨인가 왼쪽 뺨인가 어 비슷하긴 하네 형도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? 나도 모르겠어 마오천자문 마오천자문을 안봤어 와 진짜 그 와일드카고 누나 내 첫사랑이였는데 그 정도라고? 야 우리 땜에 무서운게 딱 좋아 이거 봤다고 맞아 그거는 기본이고 사막에서 살아남기 그리스로마시나 어 그리스로마시나 국룰이지 브리스로마시나가 아니야 올림푸스 가디언이야 뭐라는거야 일단 불선 빨리 열자 아 그랬나? 응 브리스로마시나가 맞는데? 올림푸스 가디언 아니야? 내가 봤으면 저거 했다 아니야 아니야 올림푸스 가디언 올림푸스 가디언 아 그래? 아 170 진짜 옛날에 지겹도록 했지 지금도 하잖아요 맞아 너 내 강수성 깨지마 만득아 아 하는걸 어떻게 해 하는걸 어떻게 해 뭐 어떻게 할거야 그거를 아 여기 막 자바칠 안 깔려있어 자바칠 깔아야돼 여기 자바칠 깔아줘 어허 그만 찡찡대 만득이는 억울한게 많다 그냥 억울해버리는 만득이 하고싶은 말도 많다 야 나 당근칼 샀어 당근칼이 뭐야? 맞아 그거 요즘 유행하던데 진짜 쓸 때 없는 소비 존나하네 인준아 당근칼 유행하던데 아니 이게 진짜 존나 쓸 때 없는 소비 왜 이렇게 해? 당근칼 모르고 그 당근칼이라고 그걸로 문 잠그는거 있거든? 요즘 당근칼로 애기들이 위험하게 놀아서 뉴스에 나왔어 그 유행 벌써 지났어요? 뭐 애기들이 쓰는거야? 뭐 애기 어 당근칼이라고 있는데 근데 당근칼도 칼이라고 해서 학부모들이 위험하다고 해서 애들이 안 갖고 놀았어 그거 아니야 발로란타처럼 돌리는 거 아니야? 너부리 뭐 애 키워? 발리송 이거 왜 샀어 이거 틱톡에서 유행하길래 하나 팔길래 어? 궁금한데? 하고 샀어 옛날 피제스피너 같은거야 피제스피너 저거 틱톡에서 유행하던데 어? 이렇게 크다고? 뭐야 어 개 커 아버님 이게 당근칼이라고? 크게 여러개야 여러개 그니까 이걸로 화장실 문 잠그는 데 쓴다는데 아 잠근다고? 잠그어줘? 당근칼 두개로 화장실 문을 잠근대 나 당근칼도 있고 나 집에 발리송도 있어 어? 어 발리송은 재밌겠다 현명한 소리인데? 그치 어 돌릴 줄 아냐? 어? 야 뭐야 이거 당근칼 이거 개쩌네 이거 산거야 너부라? 뭐? 아 돌리는거 말고 그냥 칼 쭉쭉 나오는 것만 야 이거 개쩐다 이거 짜리멍땅한거 저 두꺼운거 짜리멍땅한거 이거는 어떻게 가지고 놀아? 이거? 그냥 싹 싹 싹 싹 싹 야 인준아 캠킹 한번 보여줘 돌리는거 그래? 궁금하다 궁금하다 저걸로 사람 찌르면 찔려 저거 너부리형꺼는 저거 날 서있어 보여? 어 보여 무방패 이런거 사야돼 어 해봐 데리고 노는거야 하하하 아 이거 이거 그거네 ADHD 그거네 하하하하하하 어 맞네 아 이해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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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지수님 같은거 야야야 피지수님 치료하고 있었구나 요즘 아 치료중이였는데 날이 서있다니깐 의사선생님이 사래 어 아 요즘 의사선생님 권유하는구나 응 근데 저런거 하고 있으면은 집중 잘되는 사람들 있어 죽녀가 너 선물해줄까? 어 해줘봐 아씨 그렇게 받아칠 줄 몰랐네 어 해줘 나 성인 ADHD 있어가지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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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준다 했으면 사줘야지 너도 맨날 말 바쁘잖아 뭐? 어? 언제? 언제야 맨날이지 너 근데 진짜 이걸로 당근이 짤려? 뭐? 아니 순인누나 뭐 이거랑 저걸로 왜 짤라? 아 진짜 제발 여신님 감자칼처럼 당근칼이라고 하는거 아니야 아니 사만 년 동안 뭔 지식을 얻게 했을거 아니야 진짜 제발 채통 지키세요 제발 네 여신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민원때문에 애들이 못갖고 놀아요 요즘 근데 진짜 난 민원 너 혼자 없어 아니 당근칼이면 칼 아닌가요? 폭력적인 물건을 애들이 쓰다니 애들 정세 안 좋네요 하고 이제 애들이 못쓴 유행 끝난 그래서 아니 그럼 비비탄총은 규제해야 되는거 아니야? 총긴데 규제 돼있어 애들 못갖고 놀잖아 아 그래 야 요즘 빡세다 수수깡총 아니 그 수수깡총 그런것도 총이잖아 아 그니까 요즘 애들이 약한거야 아니 비비탄총 우리 어렸을때 비비탄총 싸움했던거 나 때는 아파트 10층에서 뛰어내기 나 와서 턴 다음에 거기다 난타 갈겼어 나 와서 턴 다음에 거기다 난타 갈겼어 우린 가끔씩 비비탄총 갖고 놀면 실탕 갖고 온 애들 가끔 있었어 그리고 가끔 그 친구들 삼촌중에 구슬 끼워오는 애들 있었어 구슬 끼워오는 애들 친구들 삼촌중에 비비탄촌 개조해주는 삼촌 한 명씩 있었음? 아 다들 건강하게 놀았네 한 200줄짜리 아니 샤프통에 이쑤시계에 철을 딱 박아가지고 그 꼽고 안그랬어? 뭐게? 한 번 들어봤어? 샤프씨면서 소꿍? 소꿍? 그래가지고 그 뭐야 총 스프링 사이에다가 휴지 꼽아가지고 개세게 나가고 그랬었는데 아니 샤프씨가 소꿍 안 만들어봐? 꼽히잖아 몸에 어 몸에 다 했지 이거 옛날에 썼지 책에다 다 꼽고 옛날에 별의별거 다 했네 그거 함? 저거 저거 이쑤시계 나왔는데 뒤집은 거 아니냐? ㅈㄴ 아픈 거 아니냐? 저거 진짜 저거 레전드인 게 뭔 점? 저 고무줄을 제외하고는 다 샤프씨만에서 얻을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드는 거예요 오오 맞아 저 안에 거 빼가지고 확인 야 근데 샤프통을 너무 오랜만에 본다 그니까 요즘 샤프 쓰냐? 애들? 쓰지 않을까? 아이패드 아니 요즘에 샤프 안 쓰고 아이패드 어? 아 그래? 틀떡네 근데 그 이후에는 만년필 쓸 것 같지 하는 건가? 옛날감처럼 요즘 애들은 아이패드 아니 제트스트림 이런 거 쓰겠지 제트스트림 이런 거 쓰겠지 맞아 아주 많이 사귀죠 근데 그냥 또 뵙게가 오르몬 이제 뵙게가 나아 또 뵙게가 또 뵙게가 또 뵙게가 또 뵙게 또 뵙게가 또 뵙게 또 뵙게 또 뵙게 또 뵙게 또 뵙게 감사합니다.